추석 연휴 기간 도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30명에 육박하고 있는데 가족과 지인, 외국인 감염 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정원 기자입니다. KTX 오송역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입니다. 양손 가득 부모님이 챙겨주신 명절 음식을 들고 시민들이 검사를 받습니다. 추석 기간 타지역인 고향을 방문했다가 가족을 접촉한 뒤 혹시 모를 감염 우려 때문입니다. 추석 연휴 끝나고 고향 다녀와서 직장 복귀 전에 검사했습니다. 실제 오송역 임시선별진료소 검사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시작한 3일부터 지난 12일까지 검사 건수는 467건이지만 추석 연휴인 21일부터 이틀 동안 이뤄진 검사는 456건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늘어나는 검사의 도내 확산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2일 오후 3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4명, 연휴 5일 동안 하루 확진자는 평균 29.4명으로 30명에 육박합니다. 이날 청주에서는 1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 경기도 성남에 거주하는 50대 A씨는 청주를 방문했다가 증상이 있어 확진됐습니다. 여기에 해외에서 입국한 20대 외국인과 무증상 선제 검사를 받은 또 다른 20대 외국인도 확진됐고 타지역 확진자의 접촉자이거나 가족 등이 연쇄 감염으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밖의 충주와 진천, 음성 등에서도 일상 감염으로 13명이 확진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추석 연휴 기간 많은 이동량이 있던 만큼 의심 증상이 있으면 일상 복귀 전 반드시 진단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 추석 명절 연휴가 마치고 각자 가정으로 복귀를 하시는데 혹시 타지역을 방문하셨거나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선별검사 방문하셔서 검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에 아직 참여를 안 하신 경우에는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이라든지 예약을 하셔서 백신 접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편 21일 기준 도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은 72.6% 백신 접종 완료율은 45.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HCN 뉴스 황정환입니다.